웰빙 한방이야기 담이 있으며 이 담이 우리 몸 어느 곳에 가서 어떤 병이든 일으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런데 이렇게 담이 원인이 돼서 일어난 대표전 병이 있는데요. 우리가 주위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천식입니다. 천식은요. 일단 발작을 하게 되면 기도가 좁아지면서 숨이 가빠지고요. 그 가래가 나와서 기도를 꽉 막아서 질식할 것 같은 공포감을 가지고 오는 또는 실제로 위험해질 수도 있는 병 중에 하나입니다. 그러나 그 천식 발작을 잘 보면요. 어떤 경우에든요. 가래가 나와서 기도를 막지 않으면 아무리 기도가 좁아져도요. 숨을 쉬는 데는 지장이 없는 겁니다. 따라서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도 없죠. 따라서요. 이 천식을 한의학에서는요. 담이 즉 가래가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몇 천년 전부터 그것을 규명해 왔습니다. 그런데요. 천식 발작을 하지 않고 정상적인 상태를 있는 때를 보면요. 이 가래가 끼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. 천식을 앓고 있는 분들 중에서요. 그러면 어떻게 된 것이냐. 가래가 벼랑간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. 천식 발작을 하면 가래가 기도를 꽉 맺어서 힘들어지는데 도대체 이 평소에 없던 가래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냐. 하고 의심을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. 그래서 한의학에서는요. 이를 복담. 즉 무슨 말씀이냐면요. 평소엔 숨어있다는 겁니다. 어디에 숨어있냐고요. 폐 속에 숨어있다가 어떤 천식 발작을 일으키는 유발인자가 생겨서 천식이 일단 발작을 하게 되면 이 폐 속에 숨어있던 가래들이 일시의 기도로 쏟아져 나와서 그 천식을 더욱 힘들고 위험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한의학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. 그치만 그 근본적인 원인은 이 담에 있기 때문에요. 적절하게 담을 제거하는 치료를 하시게 되면 그 예우가 상당히 좋은 병입니다. 서양의학에서는요. 이러한 담에 관한 이론과 또 담에 진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일련의 체계가 없기 때문에 근원적인 치료가 불가능한 질환입니다. 따라서 서양의학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천식 발작이 일어날 때마다 호르몬제가 포함된 약물을 기도에 뿌려서 그 고비를 넘기고는 합니다. 그러나 이 호르몬제의 부작용이 얼마나 심한지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있으실 겁니다. 그러나 이런 천식은요. 실제로 한의학에서는 치료가 아주 잘 되는 비교적 예우가 좋은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. 저희 한의원에서도요. 적지 않은 사람들을 치료하였는데요. 한 번은 15년 이상을 이 천식으로 고생한 분께서 오셨습니다. 이 천식을 이렇게 오래 앓으면서요. 이분은 냄새를 맞을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. 또한 그동안 발작할 때마다 호르몬제를 너무 많이 사용해서요. 몸의 채용도 변화가 오게 되었고요. 늘 불안한 마음으로 지내셨던 분이었습니다. 그런데요.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요. 근본원이 담이기 때문에요. 담을 제거하는 약을 기본으로 적절한 처방을 해서 치료를 하였더니요. 한 달이 되지 않아서요. 이제는 전혀 호르몬제를 사용하지 않고요. 또한 더 중요한 것은 냄새도 다시 맞게 되었다는 겁니다. 이는 아주 오래된 천식을 알았던 대표적인 예이고요. 이외에도 바로바로 천식이 일어나는 많은 분들이 있었는데요. 대체로 이런 한의학적인 치료로 큰 어려움 없이 잘 치료가 되었습니다. 이렇듯이요. 서양의학적으로는 참으로 힘이 들고 어려운 질환들 중에 하나가 오히려 한의학적으로는요. 근원적인 치료가 되면서 비교적 예우가 좋은 병들이 많이 있습니다. 그 중에 하나가 천식인데 늘 알아야 되실 것은요. 이 천식의 근원에는 담이 있다는 겁니다. 또한 이 다음은 그 생성의 원천이 비장이고요. 그 폐는 그것을 보존하고 있다가 문제가 일으켜지는 것이죠. 따라서 이 천식을 치료하고자 하시는 분들은요. 이 비장과 폐가 잘 원활하게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잘 치료가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요.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. 가까운 한의원을 찾아서 한번 치료받아 봐시기를 권고드립니다. 그러면 오히려 생각보다 쉽게 나아질 수가 있는 겁니다. 자 그럼 모두들 건강한 한 주일 보내시기를 바라시면서요.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달빛 한의원 원장 김동형이었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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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십니까.